음악 틴딜갑.com 음악 노래 목요일 딸도 발표 시장 미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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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 미 나 안녕하세요 저의 인사법 생겼던 공개입니다 저희가 홈미나라고 그래서 홈미 나 나는 여기다가 이거 손이 오는게 아니라 손이 오는게 아니라 아직 저희가 데뷔는 안했습니다 커버 무대 밖에 저희가 오리지널 곡은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제작이 좀 맞아요 이제 아직 커버 무대로 해 데뷔는 언제 데뷔이가 미존입니다 데뷔 괜찮아요 홈미나로 센터 리더는요? 센터는 아무래도 저죠 홍이잖아요 홍만 신대로 항상 지키고 있는 미응 아니구요 누가 마무리를 합니까 정말 정말 아 개인 리더라고 생각하세요? 수결로 하시죠 개인 리더가 된다면 키치 콘셉트인 만큼 늘 큐티함을 잊지 않고 요즘 맨날 가와이라고 하면 나는 가꼬이라고 지금 저는요 아무래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예매나 깨시 나아가 이렇게 포즈가 되는 것처럼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아무거나 될 수 있는 약간 어? 그럼 리더 말고 아무거나 손이 아니고 어느 사람과 같이 잘 맞을 수 있다 눈에서 왔어요?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키움 1표 홈미더미 센터 미 미 미 미 kang앞 미 미 맞리 신물로 계약하셨다고 알았다